시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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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네일을 봤듯이 시키드 업 몰빵했습니다 지금 플래티넘 등급에 그냥 몰빵 했거든요 번트랑 한번 제롱을 한번 부리고자 준비가 됐구요 일단 소비 먼저 스피드 빠르거든요 이제? 잡죠? 못 잡죠? 허허허허 능력은 많이 낮아서 컨택이라는 것 다 빼가지고 스피드 몰빵입니다 스피드 몰빵 바로 가비 한 번 더 활리! 자 큰일났습니다 3번트 안되요 8,7,17 나이스 빠른발 오 스피드 99에요 어우 자 스피드 확인했습니다 스피드 99입니다 슈퍼 싸우닝모드구요 가보자 가보자 아 번트 왜 못대니 번트 능력 딸리나? 혹시 그런거니? 미쳤습니다 2타석 연속 백벌치 나쁘지않아요 나빠요 일단 주자부터 나가야겠네 이게 할란 말이야 뛰고싶다 이말입니다 오우 볼좋아요 자 내한타 나올 확률이 좀 늘었거든 자 내한타 나올 확률이 좀 늘었거든 자 내한타 나올 확률이 좀 늘었거든 아 이건 진짜 될만하다 호호호호호 지금 호호호호호 호니 야 너 번트 대지마라 그냥 그래도 게임을 이긴다면 난 1인분 했다고 생각해 오 잡을수 있잖아 잡을수 있잖아 그지? 그렇지 이제야 좀 수비가 되는구만 자 첫번째 게임 일단 핫퉁째로 날려버렸고 다음 들어가봅시다 오 투수 뭔가 필 있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볼좋다 싱거 97마이 볼좋아요 지금 네투수 아 까비 우와 볼좋은데 주자나가고싶어 땅볼 나와도괜찮아 안괜찮아요 나이스 자 자 이제 제일 빠른 말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재롱을 부릴때가 드디어 왔군요 자 스피드 99 스피드 94 아 아 아 오케이 난 살아 어 오 나이스 이러면 3로도를 할만하지않나 어 뭐야 왜이래 나 도로뛰기 해줘 이건 무조건 가야지 흔들리 아 아 이정도는 안돼 아 이건 아니야 컨택스윙 파워스윙가자 파워가 딸리지만 파워스윙으로 갑시다 아 가운데인데 아 일단은 제대로 맞추긴 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죠 한번 더 순서 안바끼니 더비 오우와 체인저 보소 이건 지렸다 아 빨리 내가 땅볼치고싶어 땅볼 땅볼 나오게 해줘 가운드 좀만 튀면 살거같은데 이건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될만하지않냐 오블들 하나 둘 셋 아 실팩 알겠습니다 HP가 안되오 혹시 밀릴까? 이런것 좀 잡을 수 있게 근데 know 멀티안타지 벌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?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바로 샘플 네 망했습니다 가자 배롱브리로 갑니다 바로 이루타 득 호잇 어우 볼박스 볼박스 우와 허브보소 이건 지렸다 이것도 지렸다 우야 너무 빡센데 그렇지 너이스 이건 갑니다 휴갑니다 전 빠르거든요 오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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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루타 1션 킬리어 3루도로 갑니다 바로 달리죠 무조건 삼진이거든 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걸렸죠 고 고 삼진 오 오 나 됐나고 생각해 오호호호 이거거든 이거거든요 내가 그랬던 그림이 대빠르네 어 그렇지 어 좀 띄우지 좀 마 왜이렇게 띄우는거야 왜이렇게 띄워 한번더 어어 한번더 그렇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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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예예예 이거거든요 흫흫 E스포트 성공 좋습니다 도로까지 와우 나이스 터노토르 갑니다 이 라인이랑 바 뜬골만 저치면 돼 땅폴 치면 이거 홈 들어갈 만한 거든요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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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빨라빨라 여기에 쓰 오우오오 gli 너무 예 ess 이건 뻔탄데 드라이벨로 어? 으로 안오러 갑시다 뒷가자잇 어어! 까비 헐! 어어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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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아니죠? 예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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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흐름 한번 끊어주고 헐! 오케이 좋습니다 준비 득 빡 렛츠 가 가 가 가 가 나도가 나도가 아다다다다다다 아이스 이걸 이루다 만들어 뛰고싶다 너만 없었으면 뛰어 이러이 씨 가 가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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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무조건 치는 상황 아니었어? 라이블런너로 갑시다 펀트도 아닌 것 같고 단타로 2루타 친다 마인드 헐! 아아 아아 홈 때려 홈 때려 홈 때려 아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요 그렇습니다 오우 빨라 빨라 던지하나 그래 음 하나 그래 하나 그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라 바로 띄워줄게 당했다 스테빌 라이저 허! 2,4 주저 없으면 기스펀트 아니겠습니까? 가지고 스트라이크 최대한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것만 갖다 대야되구나 아 띄우지만 않으면 안 띄워야되는데 그렇지 이런거 아아아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오우 나이스 볼 인정 갈라쇼 갈라쇼 자를 수 있냐? 못 자르지 못 자르지 못 자르지 못 자르지 중개 줘야지 중개 줘야지 이거의 3루가 하성이 형인데 하성이 형인데 이걸 3루가 돌았습니까? 자 사비 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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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정 또 인정 두번 인정 세번 인정 할마하다고 봅니다 할마하다고 봅니다 할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스타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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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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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냐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된다 이제 오 좋아요. 번트 되게 딱 좋아요 나 1번이야 왜? B번된네? 하성형 빌렀네? 헐 대박 데드 볼인데! 흐흫 그렇지 어어! 너무 못돼 번트 그렇지 아아 완벽했다 이거거든요 뻔뜬한타 만식구 야밍 이리지 오 됐다 스으으으 나이스 엄청 빠릅니다 핫팸 1.75 나왔는데 살았죠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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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요 여유있게 세이프 이게 빠른말의 아주 완벽한 대간둥이의 표본이죠? 번트 이제 그만 해보고 안타하나 노려봅시다 번트는 한 번씩만 하면 됐어 호잇 호잇 끌어 티가 까비 득 호잇 텐 참 어 까비 그 오와 와 빌루 수비 잘한다 자투 싫어요 아 자투 싫어요 자투 너무 싫어요 또 자투자? 자투 많다 여기 나이스 좋아요 그냥 2루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거 3루타 날아간다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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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그냥 가는거야 너 달리기 빠르잖아 이러면 그냥 가버리라고 네 집에 갑니다 어디로? 집까지 첫 타석은 뭐다? 펀트다 바로 기스펀트 아아 원투넬라마하면 볼이 몇개로 오는거야 그렇지 완벽했다 오와 오와 근데 이거 그냥 쳤으면 홈런이라도 까비 준비하시고 벗어주세요 난 살아 죽었어 역시 베이자 지금 그렇지 어 어 진짜 왜이러냐 지금 아이씨 하하하 이거 안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이고 하하하 이거 때문에 더 말린다 더 말려 진짜 안 되겠다 베팅해 베팅 베팅 아 말렸다 진짜 어 이루지자 기마성 좋습니다 아 아 잡아주고 까비 차가워 준비 오케이 투쓰리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진짜 어 밀러 아 으아 으아 아깝다 아니 총 무조건 보리냐고 왜 자꾸 으아 으아 아니 이 장면이 몇번이 나오는거야 도대체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우 아 볼 너무 좋잖아 아니 볼 왜 이렇게 좋아 어 호송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진짜 기스펀 탄다 또 나 3루 뒤에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번트다 이거 3루 뒤에다 3루 뒤에 대기만 넣기만 3루쪽으로 굴리기만 하면 세입이야 제발 아이 야 미쳤냐고 진짜 하하하 어 미친거 같아 게임 아니 미쳤냐고 2구 대두볼 무조건 뭔데 그거 어 2구 대두볼 뭔데 또 또 그래봐 또 그래 또 파울이지 2랜드 또 대두볼 나와봐 나 진짜 이거 시스템 의심한다 아 이번엔 뛰어 진짜 관장하겠다 하하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려 번트 대지 말자 이거 번트 답이 없어야 아니 이건 번트 너무 어렵다 치는 것보다 번트가 더 어 하나 둘 셋 어어 진짜 그럼 잡아라 못한 얘기구나 그래 그럼 인정이지 한이형이만 인정해 나 진짜 한번만 성공하면 안되냐 밀러형 그냥 하나만 가운데 하나만 넣어줘 아 그만 뛰어 하하하 그만 뛰어 정신 나갈 것 같네 안돼 안돼 진짜 안될거야 진짜 안돼 진짜 찐막 그렇지 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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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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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면 살기네 진짜 제대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어렵죠 이렇게 해가지고 2R 오픈 칠 바에는 그냥 치는게 맞죠 하하 그게 정배죠 하성형 안뛸게 하성형 믿는다 하성형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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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하성형 나랑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구나 한정해 진짜 한정해 오케이 여기까지